이번에는 논리문자열 함수인데요. if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뭐하면 만약에 뭐뭐하면 그럼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와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바로 이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if 조건 참 거짓 형식 조심하셔야 되고 조건식이 참이면 갑 1, 거짓이면 갑 2를 반환해주는 함수 if문이에요. 그 다음에 ifs s가 붙었잖아요. 이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ifs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것은 변환, 변환할 값, 일치시킬 값 1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반환할 값 1 이 값이 얘랑 일치하면 이렇게 반환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end 같은 경우는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했을 때 모든 조건이 참일 때 출가 되는 거고 or이라는 것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조건 중 하나 이상만 참이면 출가 됩니다. 그래서 end, or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if문과 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lft, left는 왼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몇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고 rise, ht, right는 오른쪽에서 지정한 만큼 개수 문자를 추출하는 거 mid 같은 경우는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 개수 몇 번째에서 몇 개 이렇게 달라요. mid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내는 함수 left, right, mid도 마찬가지로 if문하고 같이 잘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trim이라는 함수, trim이 무슨 뜻이 있어요? 다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백을 갖다가 모두 없애주는 함수가 trim 함수예요. 그리고 l-o-w-e-r 얘는 영문,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u-p-p-e-r, upper 얘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proper 얘는 첫 글자만 대문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당연히 영문만 해당되는 함수고 그 다음에 search, search라는 건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찾을 텍스트, 문자열, 시작 위치에서 찾을 텍스트를 문자열에서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search예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f문이 필요한 거죠.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 c-e-r 19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은 c-e-r 19 여기에 가입일이 이제 2000년도 1월 1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if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today if 이렇게 때문에 틀린 거고 if문이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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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 3, 4, 셋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b-e-r 19에 2000년도 0일 15, 1월 1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b-e-r 19에서 우리가 연도만 뽑아와야 되잖아요. 2000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연도만 뽑아온 함수는 뭐예요? 이어잖아요. 이어 그러니까 4번처럼 이어 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if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if 가르고 이어 b-e-r 19 b-e-r 19에서 연도만 뽑아오는 거죠. 이렇게 연도만 그걸 가지고 2000하고 비교를 해서 2000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조건. 200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0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이다, 참이다 그러면 골드 회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회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문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b-e-r 19, 연월일에서 연만 뽑아온다. 그리고 골드 회원은 참, 일반 회원은 거짓인 경우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